신차 단기 렌트는 연예인 렌터카 저희 연예인 렌터카를 이용하시면 김기욱 팀장 그리고 양상국 팀장에게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중형 SUV 소렌토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 소렌토라는 차 이름은요 이탈리아의 지명에서 따왔는데요 아름다운 해안가를 품고 있는 소렌토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양성한 도시입니다 낭만이 가득한 이름을 갖고 있는 소렌토는 2002년에 1세대 모델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모델은 올해 3월에 출시된 4세대 소렌토 모델명은 MQ4입니다 이번 소렌토는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만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전면부부터 보시죠 4세대 소렌토의 그릴은 K5의 타이거 노즈 그릴과 흡사한 디자인입니다 호랑이의 코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2006년 기아차 디자인 최고 책임자로 영입된 피터 슈라이어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기아차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피터 슈라이어는 K5 1세대를 디자인해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또 이 호랑이의 눈매에서 영향을 받은 타이거 아이라인 주간주행 등은 강렬함, 강인함, 존재감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던 소렌토의 디자이너 철학을 보여줍니다 테일램프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가로로 유선형을 그렸던 테일램프와는 달리 과감한 세로형의 테일램프를 넣어 절제된 느낌을 주는데요 이 헤드램프는 두 줄로 분리돼 기존 기아차의 후면램프 디자인 컨셉을 탈피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소렌토의 영어 레터링이 크게 표시되어 경제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측면입니다 세단과 SUV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단에는 D필러가 없고 SUV에는 D필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소렌토의 D필러를 함께 살펴볼까요? A필러에서 D필러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크롬 소재를 채택해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럼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소렌토는 플랫폼의 변경으로 더 커진 실내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전장은 10mm, 필베이스는 35mm가 늘어났고 전폭과 전고는 10mm 증가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엔진룸 설계를 최적화한 3세대 플랫폼을 도입해 앞뒤 오버행을 줄이고 2열 실내를 최적화한 덕분에 내부 공간은 준대형 SUV의 차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3열 시트와 트렁크 공간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또 헤드룸 공간도 넓어져 장시간 탑승 시에도 답답함을 덜어줍니다 키 180cm인 사람이 3열 시트에 앉았을 때도 머리 위에 공간이 남을 정도라고 하네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도 광활했습니다 요즘 대세인 비행기 운전석을 닮은 콕핏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이제 옵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렌토는 대부분 패밀리카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옵션 사항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엔진 트림입니다 4세대 소렌토는 애초에 디젤 2.2와 가솔린 터보 1.6 하이브리드로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에너지 소비 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약에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디젤 2.2 엔진이 탑재된 모델만 구입 가능합니다 또 모든 트림은 4륜 구동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2륜을, 주행 성능을 생각하신다면 4륜 구동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의 가격은 230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색상입니다 소렌토에서 선택 가능한 색상은 오로라 블랙 펄, 플라티눔 그라파이트, 에센스 브라운, 미네랄 블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 화이트 펄입니다 이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만 추가 금액 8만원이 있고 나머지 색상은 추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옵션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가격은 115만원 LED 룸램프가 포함됐습니다 2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개방감을 가져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 옵션인데요 만약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을 즐기시는 캠핑족이라면 추천해 드릴만한 옵션입니다 휴양지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 수 있기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줄 옵션이죠 네 오늘은 4세대 소렌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옵션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옵션은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차 장기 렌트는 연예인 렌터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niidel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